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스터디코드라는 곳은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 정체성에서 사실 모든 사업 분야가 나오는 게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정책선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터디코드는 앞으로 이 정체성을 표방할 겁니다. 자, 철학, 기업입니다. 한 번에 들으시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 붙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철학, 기업.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이란 단어입니다. 기업이란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기업의 본질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세상에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무슨 문제를 주로 해결해 봤을까요?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의식주라든가 편리라든가. 그래서 기술기업, 과학기업, 물리기업, 의식주기업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기술과 과학이 득세를 하면서 모든 기업들은 기술적인, 과학적인 이런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와중에 방치되어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편리해졌고 기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요, 극에 달했어요. 자본주의, 이 기술기업은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기술은 고도화됐고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치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왜 인간은 불행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가 됐던 거죠.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바로 저 부분입니다. 단어를 고민했어요. 인문이란 단어도 고민했고요. 정신이란 단어도 고민했고, 뭔가 인생이란 단어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 않아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물론 철학도 정의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왜 불행해질까라는 정신적이고 인문적이고 보다 인생 근본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기업이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신을 다루는 기업이 있기에 있었죠. 흔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왜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얕은 재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터디 코드는 갑자기 느닷없이 철학을 하겠다는 거냐? 철학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거냐? 철학 박사나 교수를 양산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을 하는 건 맞지만, 저 뒤에 붙어있는 기업이란 단어. 우리는 분명 철학적 문제를 다룰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기업이란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순된 단어가 어떻게 붙은지 아시겠죠? 철학적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스탠스로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해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철학적 문제로 우리가 뽑아낸 것은 향후 최소 10년 동안 우리가 꼭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자본주의 말기의 철학적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의 오랜 팬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공허감입니다. 이 공허감을 실제로 삶에서 반드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업의 뿌리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쳤죠? 이게 철학기업의 의미입니다. 스터디코드가 갑자기 오늘부터 20년 만에 대전환기라고 그랬죠? 철학기업으로 회사를 확 바꾸는 거냐? 전환기란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꾸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20년 동안 꿈꿔왔던 걸 구체화할 뿐이다. 그렇게 보면 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를 입시 교육 회사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20여 년 전에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바로 이 정체성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스터디코드 1.0부터 4.0까지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10대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때로는 평범해지지 마. 한 번뿐 인생 극단에 도전해라. 또는 자기 가능성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 한계에 도전해라. 라는 철학적 얘기들을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업,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만든 게 공험법 강의라든가 코칭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스터디코드가 정말 입시 교육 회사였다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수학 문제집이나 수학 강의 같은 걸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20년 동안 니네는 이상해. 니네는 왜 그런 거래. 소비자한테 와닿지 않는 왜 그걸 해. 라면서도 우리가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10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우리가 10대들에게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단순히 1점 올려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대를 통해서 10대에 집중해서 철학기업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왜 20, 30대는 안 했을까요. 이 정체성, 이 문제 해결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10대에 집중해서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수정하면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20년이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20년이 걸릴 정도로 신중했죠. 무슨 얘기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준비는 끝났다는 겁니다. 10대를 통해서 20년 동안 축적해왔고 모든 내공과 모든 구체적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20대, 30대, 40대를 넘어서 전 연령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한 번도 입시 교육 회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원래 철학기업이었습니다. 표방을 안 했을 뿐.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예 표면적으로 이제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철학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